우리나라와 필리핀 정부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간 사유무역혁정, FTA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습니다.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오늘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.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인 필리핀은 특히 아세안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이며, 이번 FTA 체결로 국산 자동차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. 정부는 앞으로 헬스케어, 희소 금속 가공 등 다양한 유명 분야에서 협력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입니다. 정부는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